2절 으 으 아 파이팅 아 이건 안염인 것 같아 네 원래 이렇게 다녀 슬림 줄어 처음에는 저 슬림이 사실 최근 들어갔고 어 누구야 네 잠깐 비켜주시고 슬로우 형 같은데요? 흰색인데 사장님이? 아 은상이 형이다 은상이 형 아야야야야야 은상이 형 뭐해라 이거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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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야 은상이 형 잘 타요 아우 다운 잘해요 잘해? 잘해요 아이스 잘했어 제가 인정했어요 아우 역지역지 여기 못 자랐어 야 잘 타 여기 어디서? 아우 내려왔어 내려왔어 아우 굿 굿 아우 굿 아우 좋아좋아 아 다 보이구나 여기서 아우 나이스 나이스 후 아우 준호 여기 뭐 하자 못하는 곳이 아니고 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두번 타보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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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야 나 좀 가까이 근접촬영했어야하는데 멀리 찍었다 아우 아우 아니 지 왔다고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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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성란아 진짜 찍었어 아우 딱 걸렸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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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요 자 여기있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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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간만에 싱글코스를 탑니다 몸도 경직되고 코스도 낯설고 자전거도 전 같지 않고 많이들 생소하고 그런데 빨리 감 찾아가지고서는 MTB의 재미를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터뷰를 하시면 되겠는데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아줌마팬들 많이 늘 것 같은데요 정모는 오늘 처음 나와봤는데요 오늘 산을 잘못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날라 다니시는 분이 아니 왜 윌리하고 드랍스를 쓸 데가 없어 아까 처음에 평지에서 많이 하더라구요 간만에 왔는데 진짜 힘드네 힘들어 이상하게 여기에 힘드네요 이거 간대로 오면 되게 재밌는데 그니까 청왕리에서 이 길로 넘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그 길이나 그 길이나 똑같지 아니죠 이게 재밌으니까 올라가 브레이크 찍었어 네? 브레이크 네 키웠다고? 왜요? 아까 넘어졌어 아 넘어졌다고요? 제대로 찍었었다고 지금 가자 이제 가자 이제 야씨 하하하 연구멍이 하하하 아 아 아 엉 엉 엉 엉 아멘 아멘